너무 예쁘게 안 돼 이거야 되지? 우와 이거 뭐야? 힘들어 힘들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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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됐어! 영원아 됐어 됐어 우리 때 6천 가방에 갈고 다니라 이거 한숨 고마워 예 예 음? 잠깐만 여기 펍이 또 있는데? 어 영원아 먼저 내봐 어때? 맘에 들어? 응 여기다 달아줄까? 응 됐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우슨 공항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원래 한국에서 되게 친한 누나였는데 애기가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기 같은 느낌이에요 오 딸기 그래서 엄청 귀여운 애기인데 네 왔어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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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쪽으로 갈게요 하하하하 우와 어떻게 너무 예뻐 진짜 타이커 같아 엄청 귀여워 와 이거 인사하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예쁘다 오우 예뻐 제가 말했죠? 타이커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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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할 부탁드립니다. 니하오. 니하오. 야, 니 손 들고 간다는 거야? 잘 배웠네. 라이 타이완 이후 마상치 치팡. 근데 이제 스쇠 런쌩띠이치 라이 타이완. 그래서 대만의 길을 걸으면서 뭐도 허센치. 뭐도 허센치. 여기 포기하는데. 여기 장난감 있어? 여기 포기하는데. 이거 포기하는데. 우와, 이거 뭐야? 우리 빨리 포기하라. 어떤 거 하고 싶어? 이거 포기할 거야. 이거 한다고? 여기 포기할 거야? 귀여운 거 많은데 소세지를 할 거야? 응, 여기 포기하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봐봐. 그거를 여기에 넣으면 돼. 오지에? 여기? 응. 그럼 이제 움직여서. 오, 좋아. 이걸 누르면 돼. 아, 실패했어요. 어이, 뭐야. 한 번 한 번 꼽아야 돼. 왜. 아아. 아아. 어이, 뭐야. 한 번 더 해? 연하 저거 포기 뽑아줄 거야. 알겠지? 손에침 포기 뽑아줄 거야? 왜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기기계가 어려운데? 응, 뭐야. 어이, 뭐야. 어려우잖아. 실망했어. 심 내려, 심 내려. 침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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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이 울어 왜 이렇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렵지? 응, 어려워 괜찮아, 거기서 돈 받고자 어려운데? 나 너무 많이 받았나봐 50원 넣으려고 했는데 50만 많이 넣었어 이거 하나 넣으니까 가줄게 손에 다 못 담아 가자 가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담아줘 엄마, 나 내 돈 더 안 있어 돈을 얼마나 바꿨는거야? 한 번짜리를 못 구웠어 이모 잘해야 돼? 네 여기 돈 있어 이모 어떻게든 너 잡아줄게 여완아, 다른 것도 한번 봐봐 다른 것도 안 할거야 이것만 할거야 네, 네, 네 이것만 구울거야 부주다 웨이 씨 엄마 여완이 훈 시원 타이완 샹창 저거 시원해 에, 나도 매우 시원해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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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여기야! 이모 여기야! 이모 여기야! 이모 이렇게 보기 힘들어? 못 뽑아 고정아 신내라 신내라 뭐야 나 이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옆에서 실망하는게 보이니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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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됐어! 이모는 됐어! 이모는 됐어! 이모는 됐어! 이모는 이모는 가방에 갈고 다니라 이거 이모는 포착하고 있어요 이모는 고마워 근데 너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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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쿠아에 있었어요 이모는 포착하고 있어요 와 진짜 타이 나 타이 나 타이 나 타이 나 갈까 그러면? 응 가자 엄마! 우유큰 가방에 갈고 다니라 어 이제 그거 갈고 다니자 응 대체 왜 이거를 골랐을까 아 맛있겠다 요리가 가방에 갈고 다니는 거야 용원아 이제 옆에 보지마 여기 인형 뽑기 많아 보면 안돼 옆에는 앞에만 봐 어? 저게 인형 뽑은 거 어 아니야 저거 고장 난 거래 어? 요리 잡으러 줘 동기 먹으러 왔어요 요리가 먹을거에요 독택포도 씹어먹으면 된 타무도래요? 타무도 맛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저게 마이 멜로디 잠깐만 여기 퍼빗도 있네 저건 마이 멜로디야 마이 멜로디야 이거? 응 그리고 이건 포럼이야 얘 그리고 얘는 헬로틀지 다하네 여기 퍼빗도 있네 내놔 요리 먼저 내봐 어때? 네 맘에 들어? 응 여기다 달아줄까? 응 됐어 니 뭐야 나도 그녀빗은 네가 멜로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